네 제발 좀 여행 좀 가지 마세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올리려고 돗바람 올리려고 맞아요 의장님아 국민 세금 받으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세금으로 여행 가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돗바로 일하는 게 뭐냐고요 물어보잖아요 해보세요 답변하라고 합니다 먼저 답변도 못하면서 이런 거 저에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뭘 답변할까요 뭘 답변하라고요 말도 못하면서 또 또 뭐요 자 봐보세요 자 말하세요 잘하는 거 뭐 있습니까 달달을 같이 토론을 하자고요 잘하는 거 뭐 있습니까 달달을 같이 하는 사람이 달나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는 달달이 뭐요 무슨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여행을 가지 마란 말입니다 제발 좀 요 이번에 미국하고 캐나다 가지예 미국 뉴욕 워싱턴 캐나다 토론토 가시지예 전부 관광지 아닙니까 벌써 끝내 나시는데 언제 갑니까 언제 가십니까 언제 가십니까 허장님 언제 가십니까 며칠 날 가십니까 말씀을 좀 해 주이소 앉으세요 앉으세요 웃자라고요 아니 그냥 웃에 가시는데 사진을 왜 짜증하고 있어요 증거 남겨야 됩니다 증거 남겨야 됩니다 앉으이소 말씀 좀 해 주이소 오늘 사진부터 그거부터 끄고 하세요 뭐 겁납니까 아니 겁나는 건 없어요 그럼 답만 해 주이소 그러면 언제 갑니까 아니 겁나는 건 없으니까 언제 갑니까 언제 갑니까 뭐 쫓아내라고요 그러면 나갔어요 나갔어요 언제 갑니까 언제 갑니까 언제 갑니까 아니 며칠 날 갑니까 주민이 시민이 물어보잖아요 며칠 날 가냐고 예 며칠 날 갑니까 정확하게 절차를 거쳐서 가는데 왜 그렇게 항의를 하고 그래요 항의할 일이 아닙니까 뭔데 항의하고 있어요 뭔데요 네 뭔데요 며칠 날 갑니까 그건 물어봐서 항의하는 게 아니고 가는 날짜가 좀 알면 안 됩니까 홈페이지 올리십니까 홈페이지 올리십니까 올릴 거죠 올릴 거죠 아직 안 올렸지 올리세요 그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국민들이 밥을 못 먹어서 굶고 있어요 지금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가고 말고는 선생님이 지적할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죠 그럼 아니죠 그럼 나라도 또 흥청망진 가갖고 아니 나라를 왜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선생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가는 날짜는 홈페이지를 올리세요 홈페이지를 올리고 안 하고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항의하러 왔습니다 제발 좀 거짓말하고요 이 어려운 시국에 국민들 지금 어려워서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항의를 하고 있어요 왜 국민 세금으로 있는 하루만 안 가면 안 됩니까 뭘 갔다 오고 나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갔다 오고 나서요 가기 전에 가지마란 말입니다 제발 좀요 가기 전에 왜 그런 항의를 하세요 제발 좀 가지마란 말입니다 왜 가지마라 그래요 국민들이 지금 어렵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가잖아요 당신들 돈으로 갑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아니요 카톡에 유튜브에 올리는 그는 뭐랄까 그 뭐 조이스가 갖고 올려가지고 돈을 낳고 예 추잡한 행동을 하고요 아 알겠습니다 예 추잡한 행동이라고요 그렇지요 나중에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자 의장님 그 공고 올리고 예 공고 올리고 나중에 또 볼게요 일하기도 뭘 일합니까 예 일하는 게 뭐 있어요 예 제대로 일하는 거 제대로 일하는 거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말해보라고요 아니 지금 제대로 일하는 거 제대로 일하는 거 제대로 일하는 걸 예 나 모릅니다 나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 이런 거 촬영하고 있어요 네 제발 좀요 여행 좀 가지 마세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저에서 올리려고 올리려고 도바람을 하려고 맞아요 의장님아 국민 세금 바람을 하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 세금으로 여행 가고 도바로 일하는 거 올리세요 예 똑바로 일하는 게 뭐냐고요 물어보잖아요 해보세요 답변하라고 먼저 답변도 못하면서 이런 거 저에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뭘 답변할까요 뭘 답변하라고요 말도 못하면서 또 또 뭐요 자 봐보세요 자 말하세요 잘하는 거 뭐 있습니까 내가 같이 토론을 하자고요 예 잘하는 거 뭐 있습니까 달달을 가진 거 아는 사람이 달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는 달달이 뭐요 무슨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여행을 가지 마란 말입니다 제발 좀요 달달을 가진 거 아는 사람이 달달을 가진 거 아는 사람이 달달을 가진 거 아는 사람이